이 대선 직후에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재미있습니다 이거. 리얼미터 권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입니다. 당시 이병박 대통령이 2주차에 82%였어요, 지지율이. 박근혜 낮게 출발했고, 문재인 지금 3일이긴 하지만 74%. 원래 뽑히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한 한 달 정도까지는 기대치도 있고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저희들이 1월 1주차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주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대 초반대에서 70%대 중반으로 한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2월 말에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 2개월 정도까지 80%대 초반에서 7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할 때도 떨어졌고 한 두 달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넘어가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1.6%포인트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60%대 초반에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조사입니다. 지난주는 주간 집계로 74.8%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가 늦게 끝나서 집계가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내일 발표될 주중 집계에서는 81.6%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서 두 번째 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계속. 네. 한 8%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동력을 향후 5년 동안 받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한 4주, 한 8주 정도 과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다르고 더 올라가거나 계속 현재의 한 80%대 초반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좀 다른 양상을 보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와서 지질이 높게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노련해졌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틀림없이 뭔가 선수가 제대로 된 선수가 들어가 있겠죠. 잘 다뤄요.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되게 바른진화 의원님께서 하신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제목은? 네. 잘 안다. 국민들 마음을. 그렇지. 메시지 관리를 정확하게 때리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국정운영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해요. 국정가치를 조사해봤더니 정의와 소통이 일리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직접 댓글 달고. 애 꼬마 밑에 기다려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사인 받고 커피 마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게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지금 정의라는 부분들 이런 가치라든지 국정과제, 민생과 경제, 청산과 개혁, 개혁 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의 민심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많이 공부하고 국민의 마음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아주 기술적인 메시지 관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메시지 관리도 잘 듣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부가 아마도 노무현 정부 2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복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 결과치로 메시지 관리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장면으로 보여줄지도. 사실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방법이 없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놀라운 결과인데 사실 지금 대구 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공급대 지지자는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파들입니다. 이분들께서 계속 올라가요. 82. 전국 평균보다 대구 경북은 더 높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국의 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내가.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60대 초반부터 시작해 70대로 올라섰고. 저기도 조국이 있어요? 네. 보수층 같은 경우는 50대 초중반부터 시작해 60대 올랐어요. 여성도 없나? 여성도 지지를 따로? 조금 놀라운 것은 대구 안 할게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30%대 초반에 준비해서 40%까지 올랐어요. 물론 아직까지 반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포털에 1위에 올랐던데 일자리 추경을 야3당이 전부 다 반대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자기들 지지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강한 야당, 자기 존재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강박과 필요는 알겠는데 못 읽고 있는 거, 판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살살살 띄워주고 자기 복수를 챙겨야 되거든요. 민심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해야 자기 지지자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 패러다임인데. 야3당 중에 바른정당도 있나요? 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다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민심과 함께하는 태풍이 힘으로 칠 때는 그냥 갈대처럼 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냐면 그 태풍이 민심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고추서서 그냥 부러지면 되는데 민심과 하는 태풍일 때는 갈대처럼 누워야지 회생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바른정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 정권 안 잡아도 좋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까지는 진심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잖아요. 아, 그건 얘기 못 들었네요. 거기서부터는 정치적인... 지금 어차피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문제는 복지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보수층이나 중도층마저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나 분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 인식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기본소득 국가보장제라든지 최저임금 일만이라든지 조금씩 정도는 다르지만 다 비슷합니다. 보수층마저도 이렇게 찬성하는... 더 재미있으면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걸 진본보다 보수가 더 찬성해. 네, 그리고 법인세 인상도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일보하고 매경조사에서 발표가 안 됐던 부분들을 뽑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분배, 재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본격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가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중도를 매개로 기반 또는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 국가보장제를 보수가 82%나 찬성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본소득 국가보장제가 뭔지 잘 모르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 어렵기 때문에 남의 도움,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이념을 초월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념 지형도 많이 바뀌고 굉장히 지형이 많이 크게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우리나라가 만나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건데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스스로가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2년 한 4, 5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정치인이 가장 느린 거예요, 지금. 유권자가 일반인들이 가장 빨리 변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려고 변한 게 아니라 시대에 의탁해서 가다 보니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잘 몰라. 기존 인스튜트는. 선거를 전후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보시면은. 그거는 대통령 이펙트죠. 네. 민주당은 오늘 발표는 안 됐지만 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은 40% 중반이었는데 정당 지조는 여심위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안 하면 끌려갑니다. 과태료 3천만 또 맞거든요. 제가 오늘 등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금방 문재인 효과라고 했는데 문재인 효과가 만능 같아요. 이거 이 숫자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의 국민의당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월 2주차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뒤집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 25.5%를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8.8%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9.6%가 얼마 안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정의당이 10%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과 4주 전만 해도 5.5%에서 9.6%이면 거의 5.5% 기준하면 80% 이상 띈 겁니다. 사실상. 더 놀라운 건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보세요. 바른정당은 처음에 출발할 땐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20% 가까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계속 떨어지다가 이 정도 숫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3.8%에서 8.3%까지 띈 거죠. 배 이상 띈 거죠. 제가 조만간 이 세 정당의 순위가 바뀔 것 같고 그게 자유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 13%에서 8.3%까지가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냥 전부 다 지지율 똑같아. 다 2위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대구 공기부를 보면 사실상 선거 이전 때 홍준표 후보가 보수청의 지지층을 계속 겹집시켜 나갈 때 60대하고 보수청 대구 경북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한국당이.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1위로 올랐었고 바른정당이 12.5%였는데 왜 여기에 바른정당을 제가 그려놨냐면 사실상 선거 이전 그러니까 4월 말부터 5월 초에 유승민 후보가 뜨기 이전까지의 티켓의 바른정당의 지지조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요. 5%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선거를 경과하면서 두 배 이상 뛴 거죠. 비록 12.5% 3위이긴 하지만 이 자체의 티켓의 바른정당의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국민의당의 20%대 적어도 2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아까 김 총수님께서 20대에서도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수치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는 비록 2주차 주간직기이지만 우리가 깜깜해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 2, 3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른정당이. 그 사람들이 나이를 성장하면 계속 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층이 연성으로 보수화된 20대 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이때 그리고 바른정당이 거기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계속 놓치고 있어. 그래서 20대에서의 정의당은 정의당은 한때 16% 이상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빠졌는데 어쨌든 20대에서 정의당과 바른정당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선거 끝나고 한국당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수층에서 보시면 저는 바른정당을 아까 TK처럼 그런 이유에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는 보수층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5%대, 4%대였는데 보수층에서도 물론 보수층도 다 같은 보수층이 아닐 겁니다. 나눈다면 합리적인 보수 아니면 비합리적인 보수로 한번 나눠보자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합리적인 보수층이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12.9%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보수층의 색깔도 바꿔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의 보수층에서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상당히 좀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진보층 같은 경우도 정의당이 비록 마지막에 6.2%밖에 심후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진보층 내에서도 16%는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나누고 있는 중도층 사실 중도층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증서층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있거나 보류하고 있는 측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 가장 많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른정당 기준으로 하자면 대구 경북과 보호수층을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50까지 갔어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금요일 이후에는 발표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1,500만원 또 맞았거든요. 수요일날 딱 방송이 끝나자마자 몇 시간 읽어 불과 몇 시간 안 지나서 어떤 분들이 다 녹화를 해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해 금요일날에 등록을 하는데 이미 수요일날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는 방송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올리는 거지. 궁금하니까! 그게 금방 과태료 천호복 금방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개인 카톡을 했는데 그걸 또 듣고 다른 사람은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면 막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치 구도 그러니까 민심으로 본 정치 구도는 사실상 거의 민주당이 지금 태풍의 핵처럼 모든 걸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네 정당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전통적으로 어디는 어디 편 어디는 어디 편 우리는 여기에 공략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패러다임도 깨졌지만 그게 깨지는 가운데 사실은 뭐가 성공 모델이지 모르는 공백 상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거기서 문재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공 모델이라고. 확 쏠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성공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가치가 주류 가치로 올라서고 있는데 조국이 나타났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의 민심화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많이 공부하고 국민의 마음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아주 기술적인 메시지 관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메시지 관리도 제가 이번 정부가 아마도 논문 정부 이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복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 결과치로 메시지 관리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장면으로 보여줄지도 사실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방법이 없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놀라운 결과인데 사실 지금 대구 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공급대 지지자는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파들입니다. 이분들께서 계속 올라가요. 82 전국 평근보다 대구 경북은 더 높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국의 지분이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재밌습니다. 리얼미터 권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정례 주사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주 차에 82%였어요. 지지율이. 박근혜 낮게 출발했고 문재인 지금 3일이긴 하지만 74% 원래 뽑히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한 한 달 정도까지는 기대치도 있고 이명박 전부 때는 저희들이 1월 1주 차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주차에는 이명박 전대통령 같은 경우는 80%대 초반대에서 70%대 중반으로 한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2월 말에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 2개월 정도까지 80%대 초반에서 7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할 때도 떨어졌고 한 두 달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비슷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내가.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0대 초반부터 시작해 70대로 올라섰고 저기도 조국이 있어요? 보호수성 같은 경우는 50대 초중반에서 여성은 없나? 여성 지지율 따로? 조금 놀라운 것은 대꾸 안 할게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30%대 초반에 준비해서 40%까지 올랐어요. 물론 아직까지 반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포털에 1위에 올랐던데 일자리 추경을 야3당이 전부 다 반대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자기들 지지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강한 야당 자기 존재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강박과 필요는 알겠는데 못 읽고 있는 거 판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살살살 띄워주고 자기 복수를 챙겨야 되거든요. 민심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해야 자기 지지자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 편의다.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넘어가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1.6%포인트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60%대 초반에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조사입니다. 지난주는 주간 집계로 74.8%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가 늦게 끝나서 집계가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내일 발표될 주중 집계에서는 81.6%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서 두 번째 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계속 한 8%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동력을 이제 향후 5년 동안 받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한 4주 한 8주 정도 과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다르고 더 올라가거나 계속 현재의 한 80%대 초반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좀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노련해졌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틀림없이 뭔가 선수가 제대로 선수가 들어가 있겠죠. 잘 다뤄요.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되게 바른진당 의원님께서 하신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대목은? 잘 안다. 국민들 마음을 메시지 관리를 정확히 때리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국정운영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해요. 국정가치를 조사해봤더니 정의와 소통이 일리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직접 댓글 달고 애 꼬마 밑에 기다려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사인 받고 커피 마시고 그러한 모습들의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지금 정의라는 부분들 이런 가치라든지 국정과제 민생과 경제 청산과 개혁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